제주대학교 병원의 진료 예약 부도율이 전국 국립대 병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제주대 병원의 예약 부도율은 10%로 국립대 병원 평균인 7.1% 보다 높았고 14.1%인 강원대 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안민석 의원은 예약 부도로 의료인력과 자원 낭비는 물론 진료가 급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